그럼 오늘 뉴스 3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정 사업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톡스 균지의 출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쪽 보톡스 업계들이 지금 통상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금융회사 금융권에서는 이거는 뭔가 큰일이 있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지금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모펀드 운용이 제대로 된다 금감원에서 단을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죠 전수조사가 언제 벌어졌죠 라임이고 옵티머스 다음에 바로 벌어진 거예요 옵티머스가 이건 진짜 문제 있구나 그러니까 라임 사태 이후에도 전수조사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라임 때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점검하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옵티머스 터지니까 이렇게 심각한다는 것은 전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 다 까봐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의도가 아니라 이게 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보톡스 균주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굉장히 긴 소송전을 하고 결과가 얼마 안 있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메디톡스의 주장은 우리가 국내 유일에 등록된 홀 A 균주를 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여와서 이걸 만든 건데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한 20여 군데가 똑같은 균주를 거의 짧은 기간 동안에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20군데라면 전 세계적으로 200군데 300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술 우리 균주를 어떤 형태로든지 도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하고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또 한 가지 결이 뭐냐면 식약처와 이 보톡스 균주를 오리지널로 갖고 있는 메디톡스의 관계가 또 계속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판매 허가를 안 해줘 판매 금지를 한다 그래서 오해할 만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식약처하고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메디톡스의 주장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다른 보톡스 업체들은 이걸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부패한 음식물, 토양, 오물더미, 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한 거지 우리가 뭘 뇌뇌꼴 훔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알려진 거는 2020년 보톨리눔균 보유현황조사 협조 요청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게 어디로 보내냐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전 업체에 다 보내서 일단 서면 조사를 한 다음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라는 거는 뭐냐면 니네 거짓 없이 이거 한 거지라고 일단 그걸 받아 놓고 나가서 이거랑 틀리면 뭔가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업계에서는 이게 사실 벌써 있었어야 될 일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메디톡스의 주장만 가지고 이렇게 전면적인 조사를 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어쨌든 같은 거는 지금 소송의 결과가 곧 나오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정해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을 포함한 메디톡스 균, 이 균주를 가지고 보톨리눔 균주를 보유한 업체가 메디톡스 주장대로 많긴 합니다 전 세계 1위니까요 우리가 네 한 20여 개 업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 이런 게 정말 문제라면 이 보톨리눔 균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IP 이게 지적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규명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도용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인력 유출을 해가지고 뭘 한 거라면 우리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한번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웅제약, 휴절, 휴원스 이런 데들 다 상장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이거 검사 같은 거 하면 나오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DNA 검사 같은 이런 방식에 뭘 하면 얘네가 이게 메딕토스 걸 베낀 건지 아니면 진짜 알아서 찾아온 건지를 밝혀낼 수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럼 오랫동안 걸릴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다 보니까 안 됐다 이렇게 되면 더 의욕이 사이겠죠 전수조사에 지금 나섰다는 소식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이 문제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나라 서학기민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테슬라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70% 이상 올렸고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 공매도를 적고 마이클 버리를 아실 거예요 아마 영화 빅쇼트 아마 많이 보셨는데 빅쇼트의 사실상 주인공이죠 의사로 나오는 어느 도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굉장히 한족한 도시에 의사인데 의사인데 나 의사 안 하고 회집 번도 할래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돈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과열이었던 모기지 채권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을 숏을 쳐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이 됐던 마이클 버리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매도 쳤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이클 버리가 사실은 지금도 해치번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치번드에서 공매도를 쳤다고 얘기가 발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죠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71%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원래는 올해 6월달인가요 그걸 매도로 전환한 바가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번에 무려 37%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매수로 변경을 했는데 이날 마이클 버리는 공매도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이언 에센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서 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리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테슬라 수플레를 어서 팔아라 수플레? 수플레가 달걀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요리인가 봐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달걀에 밀가루랑 이렇게 아마 섞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망치로 빡 커다란 망치 아래에 놓인 수플레 달걀 밀가루 버터를 금방 깨지는 요리인가 봐요 그래서 수플레처럼 박살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로 굉장히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역시 마이클 베리 라고 생각이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가지고 계시거나 전혀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테슬라에 가야 될 길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게 한 번 맞지 너 그거 한 번 맞췄다고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현명한 투자자로 일단 큰 성과를 거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영화가 이 마이클 버리를 다 여러분께 알리는 건 아닙니다 영화는 극적인 요소를 감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가 갖는 어떤 마이클 버리에 대한 착시 이런 것들은 조금 발라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화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극적 효과를 왜냐하면 영화 산업은 영화 산업대로 또 많이 보게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영웅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게 마이클 버리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큰 쩐주한테 거의 멱살 잡혀서 거의 그냥 거의 아웃될 뻔한 그 무렵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2008년 그때 네 2008년에 그게 마이클 버리가 딱 하자마자 뭐가 팍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쟤는 저점에서 저렇게 확실히 먹어버리냐 이게 아니에요 샀는데 계속 물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거의 막판 돼서 네 만약에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만 더 갔으면 여기 돈 다 빠지고 알거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기사 회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라서 더 극적인 그게 있는 건데 어제 공매도를 쳤대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하면 마이클 버리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에휴 또 고생 한번 해보자 또 뭔가 되겠지만 바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린 영화와 이런 마이클 버리의 어떤 공매도 이런 것들을 우리 내에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투자하시든 투자 안 하시든 아니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이 뉴스를 꼭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면서 하는 게 너무 그 이벤트 하나에 하나를 가지고 해석한 영화라든지 기사 이런 걸로 여러분의 투자를 전체적으로 다 확정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침에도 슈퍼챗을 이렇게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분 탄탄그룹님이라는 분이 3%에 빠진 후에 감동입니다 감동인데 3%에 빠진 후에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왜? 3%의 따뜻한 컨텐츠 다양한 지식과 정보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보면서 나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연들보다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됐다 어쩜 계좌가 올랐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튼 굉장히 좀 따뜻한 또 슈퍼챗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제가 이거 기사 보는 사이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제 연말 릴레이 수주를 하면서 막바지 지금 뒷심을 내고 있군요 이게 뒷심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뒷심이라고 하면 진짜 강한 뒷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4일 오늘이죠 오늘 업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 빅3죠 현대중공업 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사실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라고 분류를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해외로부터 인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3일에 한국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1,000억 원 규모의 LPG 운반선 2,825억 규모의 최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수주했다고 공신했고 또 삼성중공업도 최근 들어서 몰아치기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30일에만 2,062억 원 LNG선 건조계약을 했고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일 기준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올해 목표 수주액이 11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65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60%가 잘 안 되고요 4월 기준이요? 4일 기준으로 4일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은 84억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40억 달러를 수주했으니까 48.7% 50%가 안 되고 대우조선의 양도 한 5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이 정도 할게요 라고 했던 거에 한 반 정도 수준 어떤 회사는 반보다 조금 더 어떤 회사는 반보다 조금 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월말까지 한 20여 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거기서 더 무슨 큰 수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목표 수주에게는 굉장히 많이 못 미치는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게 올해 한 해 계속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물론 주가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만 조선업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 조선업이 정말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으려면 IMO 2020 이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바이든 트럼프 트럼프 연간에 IMO 2020 약간 좀 무리수였거든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탄소제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 텐데 사실은 이 분야도 해양오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망망대에 매원 좀 난다고 그게 뭔 관계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무슨 문제가 있냐 접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또 항구 도시 이런 쪽에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새로운 배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어져야만 아마 조선사의 주가도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 뉴스3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슈퍼챗들이 많이 쏟아져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사장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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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책임을 지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사포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